노랑궁 오른쪽으로 빗개치기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김가영 선수 올 시즌 트로피에 좀 도전을 하는 경기가 되겠고요. 히가시우치. 그동안에 같은 일본 동료 선수들도 히다오리라든지 사카지 선수라든지 쟁쟁한 선수가 많은데 히가시우치 선수가 올해 다시 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가영 선수의 초구. 지금 이 바깥 돌리기는 확실하게 선택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바로 봤어요. 듣자. 초반부터 부드러움보다는 과감함으로 공격을 한번 이어가겠다. 그 의도를 영역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6번, 7번 이 배치에서 뒤로 파이브 쿠션으로 공격하기에는 키스의 작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키스 없는 쓰리 쿠션으로 공격하는 지금 플랜이 제일 더 효율적이에요. 워낙 스트로크가 좋기 때문에 파워당구를 잘 활용한 선수입니다. 자, 한번 들어갑니다. 짧은 배치. 조금 자세도 불편했지만 깔끔하게 해결하는 김가영 선수인데 아직은 조금 시작이지만 김가영 선수의 스트로크이 어제만큼이나 오늘도 산뜻해요. 지난 시즌에 워낙 우승 한 번과 월드 챔피언십 우승으로 자신감을 완벽하게 장착시킨 김가영 선수인데 아직 올해 시합에서는 3번의 대회에서는 아직 결승 무대 처음입니다. 아직도 한 번도 못 나왔어요. 자, 키스가... 오, 득점으로...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득점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두께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감안된 바깥 돌리기인데 자, 가까스로 키스 모면했습니다. 자, 이런 작은 행운들이 좀 따라줘야 경기가 슬슬 풀립니다. 자, 맨크로스 득점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편안한 옆 돌리기 조금은 두껍게 부드럽게 진행시키면은 다음 바깥 돌리기 또한 충분히 가능한 배치예요. 서정 자, 옆 돌리기 자, 무난하게 득점 이어가고 다음 배치 자, 1접구 힘 배합도 완벽했고 2접구도 적당히 잘 방향이 좋아요. 4연속 득점 그리고 또 5점 연속 하이런 아, 초급부터 하이런 지금 옆 돌리기는 성공했지만은 지금 딱 많은 두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살짝 플러스 출발 그만큼 득점 위주로 한번 이어갔는데 다음 배치가 상당히 지금 어렵게 배치가 나왔습니다. 자, 조금 짧게 아, 돌지 못합니다. 네, 5점 출발 그래도 김가영 선수가 어느 정도는 히가시우치 선수에게 체세트 1인인부터 상당히 대미지를 입힌 5득점이에요. 네 자, 다소 좀 긴장된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김가영 선수죠. 자, 이어서 히가시우치 선수인데 LPBA 첫 시즌, 19-20 시즌에 준결승 무대를 한번 밟은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김갑선 선수에게 패배를 당했는데요. 살짝 밀면서 들어갑니다. 그때가 이제 가장 좋은 성적이었고 두 번째 시즌 16강 지난 시즌 32강 이제 4년 만 지난 시즌에 8강 전까지 갔었고 김민하 선수에게 이제 패한 전적이 있고요. 근 4년 만에 지금 준결승 무대를 올라왔어요. 그렇죠. 첫 시즌에는 아무래도 LPBA 선수들도 많은 선수들이 합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좋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영입이 되고 있어요. 자, 길게 단단창으로 너무 밀면서 내려왔습니다. 1점 출발을 보여줍니다. 너무 쏠리면서 내려왔죠. 그렇죠. 조금 더 타격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1점 코가 쿠션에 붙어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리는 작용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옆돌리기 오늘 좋습니다. 김가영 선수 오, 놓쳤어요. 조금은 두껍게 출발한 옆돌리기인데 조금만 더 부드럽게 갔다면 마지막 3쿠션 이후에 살짝 감아왔을 건데 정말 아쉬운데요. 오늘의 종이 한 장 조금은 두꺼운 종이에요. 공간이 조금 컸습니다. 멀리 있는 바깥 돌리기 바로 3쿠션으로 공략할 건데요. 키스가 분명히 있어요. 아하, 이건 아니죠. 키스도 있고, 그리고 출발 각도에서 길게 5쿠션은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예상된 바인데 조금 섣부른 판단이 이번 3이닝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길게. 방금 바깥 돌리기는 큐끝을 살짝 내려주면서 그리고 강력하게 출발을 해야 가능했던 바깥 돌리기에요. 넉점 앞서 있는 김가영. 부드럽게. 조금은 많은 두께. 아, 됐어요. 잘 만들어냈습니다. 두 점짜리. 김가영 선수 어머니와 여동생 딸, 조카입니다. 네. 상당히 조카가 귀엽게 생겼어요. 당구 집안이죠. 어머니도 사고를 곧잘 치신다고 또 니키 소문이 나 있고 네. 여동생도 당구 치고 본인도 당구 치고 아, 조카는 박수 치고 박수 치고 네. 조금 있으면은 또 크면은 또 바로 또 당구 선수로 합류할 예상 예상 되고요. 아닌 것 같네요. 자, 좀 많이 기다려야죠. 오, 비켜치기 뒤에 상당히 컨트롤 좋아요. 자, 끝까지 내려갑니다. 공정. 자, 당첨과 그리고 원쿠션 설적. 네. 살짝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아, 김가영 선수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패치였어요. 내공의 힘 배합까지 완벽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끝까지 힘이 살아서 내려옵니다. 가능합니다. 득점으로 연결. 이야. 조카님 박수소리가 제일 크군요. 그렇죠. 자, 아직까지 조카가 임모 화이팅까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박수소리만큼은 그만큼 김가영 선수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카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아, 멋졌어요. 자, 엿 돌리기. 자, 오늘 김가영 선수 마음 단단히 먹고 나왔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 아, 매치 포인트. 셋 포인트. 그렇죠. 자, 이 정도 지금 현재 자, 3이닝의 10점. 오, 웰빙 톰 랭킹도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자, 히가시우치 선수를 상대로 아, 10 대 1. 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리세트를 마무리 지을 단계까지 왔어요. 그렇죠. 오늘 이게 너무 좋아요. 타격으로 만들어내면 이 감각이 오늘 감 제대로 왔어요, 지금. 자, 한 번의 공타, 두 번의 하이런. 5점, 6점. 깔끔한데요? 그렇죠. 두 번 나눠서 치는 것보다는 한 방에 끝냈다면은 네. 퍼펙트인데. 자, 1세트 1, 1, 1, 1, 1, 1. 숫자 4개, 1, 1, 1, 1, 1, 1. 1등 앞서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그렇죠.